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치렀던 6월 평가원 시험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죠. 시험 치르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느라 너무 고생했고 이제 선생님이랑은 이 문제 안에 들어있는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어떤 문제,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중요하게 담아놓아야 될 것이 있는지를 그렇게 찾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다 하고요. 마지막에 또 이 전체적인 여기 나와있는 6월 평가원에 관련되어 있는 총평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곧장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는요. 문제 안에서 식물세포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B는 핵이 되겠고 A는 소포체 그리고 C는 세포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A는 소포체가 되어서 동물세포에도 존재하느냐 여러분들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둘 다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포소기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소포체가 나왔지만 골지체, 골지체도 동물세포, 식물세포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그림 잘 비교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미토콘드리아입니까? 바로 위쪽이 미토콘드리아고요.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그림이 염록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 때문에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만드는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림 잘 판단해 주세요. 자, 그래서 소포체, 동물세포에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B 자, 핵 안에는 히스톤 단백질 들어있다. 너무 많이들 유명한 거죠. 마지막 세포벽은 셀룰로우스가 포함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핵 안에는 히스톤 단백질 들어있다.